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례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금리 속에 물가까지 치솟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10여 개의 식당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 안녕하세요. 박수 먹을 수 있어요?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아쉽게 드세요. 대표 메뉴의 이름을 따 칼국수 골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장사하신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43년 됐어요. 43년. 천 원을 올리면서 칼국수 냉면이 세트로 그때 20년 전에 나간 거예요. 여기 가격은 올리지를 못해요.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다 서민 측 사람들이야.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전엔 하루 방문객만 30만 명에 달했던 곳. 1만여 개가 넘는 점포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만 약 5만 명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찾은 민생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먹고 사는 건 좀 나아졌을까요? 코로나 보다는 나은데 전에 비하면 한 60%? 더군다나 물가도 올라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옛날 가격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마진은 더 안 좋죠. 주 고객이 해외 관광객인 전통기념품 가게. 여기서는 탈을 사갔어요. 탈이 좀 눈에 통해서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 탈이 좀 이렇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 느껴진 경기가 좀 어떠세요? 시장 경기는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주변에 좀 외국 사람 안 오는 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낫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관광객이 돌아오며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장. 하지만 지난 3년의 골은 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진짜 어떤 말이 돌아다녔냐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과장이 아니고 시장에 나오면 상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으면 가게들 문은 열었는데 그냥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밑에 보면 노점 자리 위치 표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게 자리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은 다 망하고 갔어요. 팬데믹이 물러나자 고개를 내민 또 다른 복병. 상인들도 물가의 역습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5천 원짜리가 7천 원이 된 것들도 있고 1만 원에서 1만 2천 원이나 이 정도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그만큼 더 저희도 물건을 비싸게 해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는 손님들.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 저거 2개 더 싸게 줘요. 어머니 4천 원 팔긴 거야. 그래서 내가 천 원 내려드리잖아. 아니에요. 내가 항상 이렇게 하면 나 걷으려고. 엄마 나 못 봐. 아니죠. 나 못 봐? 나를 못 본다고. 내가 건조해야 엄마도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과가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사과는 얼마예요? 저런 거 4개만 원 팔았겠어요. 저 큰 거,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하나에 5천 원이니까 엄청나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마리 사가지고 할 사람이 5마리 사가지고 양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또 닦아달라고 그냥 비찍거리고 가는 사람 안 가거든요. 그렇죠. 장사 한 번 끊이니까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사장님 두 분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 어머니야. 이 껌빛 내버려버려. 맞아요. 이거 식구끼리 안 하면 우리 남편이 물건을 해가지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손질해서 팔을 때 그러면 돼요. 도시락 싸가줘서 먹으니까. 박도 안 먹어요. 도시락 싸가줘서. 안 먹지. 집에 가서 좀 방금하고 싶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아끼죠. 안 돼. 막 이렇게 만 원이 넘는데. 남대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물.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갈치조림 골목입니다. 이곳도 치솟는 물가의 된서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맨 처음에 8,000원씩 하다가 지금 12,000원 받거든요. 아주 막 엄청 비싸요. 한 달에 막 4,000원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팔을 많이 쓰거든요. 모두 많이 쓰. 서금도 지금 4만 원대, 5만 원 정도. 원래 얼마 있어요? 원래 저게 14,000원인가 한 번가 있었어요. 통장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고는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건 그냥 터무 열심히 먹으러 가는데. 지난 5년 사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8개의 외식품목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골들 덕에 코로나 시기도 버텼고 지금도 점심때면 테이블이 꽉 차지만 속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행업자들은 힘만 들어요. 이렇게 침이 해도 제자리로 합니다. 사장님, 장사 몇 년 하셨어요? 여기에서 한 30년. 여기서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그래서 얼레레 벌어서 집도 사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고 왔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지. 그냥 하고 있어야죠. 하루 유동 인구만 약 100만 명. 월매출 7,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권. 강남역 일대. 아침이면 골목을 돌아다니는 소형 탑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요. 반찬을 배달하는 트럭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배달하는 곳이 여느 가정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는 데는 사무심도 있고요. 여기 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미용실. 좀 바쁘시고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기본 반찬 5가지의 국을 포함해 7,500원. 아무래도 작년 초 밀값 오르고 옥수수값 오르고 그러면서 식용유 폭풍하고 원자재값 오르고 이런 식대가 이제 만 원이 보통이 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걸 찾으시고. 서울 일자리에 30%가 모여 있는 강남. 외식 물가가 뛰면서 점점 반찬을 배달해 먹는 일터가 늘고 있다는데요. 밥값까지 아끼며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맨 건 강남 상권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에만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엄청 신규 손님도 그렇고 중국인 외국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기분 전환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진짜 딱 필요해 한 것만. 그러니까 곱슬이 심하면 곱슬만 피고.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메인 거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700여 미터 거리.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체가 공실인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강남대로 중대 영상과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1.6%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같이 올랐어요. 인터넷이 아니고 매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강남 이쪽에 안테나 샵이라는 걸 했어요. 홍보공학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네. 저 밑에 X는 한 달에 한 8억 원 정도 될걸요 임대료가. 뭘 팔아서 8억 원을 냅니까. X버거 사장이 여기 와서 춤췄던 데가 저 아래쪽이에요. 그 사람이 대박난 줄 알고 춤췄어. 지금 줄 안 서잖아요. 다 찍었거든 찍을 사람은. 퇴근 시간.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버스 정류장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거리 두기가 생화로 됐던 지난 3년.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차, 3차가 없어지고 그냥 빨리빨리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원래 회식이 많이 들어야 돼요. 시작 12일, 12달이잖아요. 회식 두는 거 딱 숨는 건 하나예요. 이야. 큰일 났어요. 진짜 세. 나 사는 거 무서워.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남대문 도매시장에 불이 켜집니다. 국내 소매상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인데요. 도매시장이 열리는 오후 8시. 이 시간에 맞춰 문을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남대문 도매상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배달커피 전문점. 주문은 주로 SNS 메신저로 이뤄지는데요. 표시하는 게 위치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호수. 호수랑 어디 상단지. 아내가 커피를 만들면 남편은 배달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부가 이 일에 뛰어든 건 3년 전. 남대문 근처에서 아동복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대문 아동복이 그래도 세계 아동복 메카인 곳이다. 코로나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는 곳이다. 여기 우리 대표 메뉴 같은 경우에 피치팟 이런 거는 진짜 저희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대박 아닌 대박에 쳐가지고 약간 그런 재미있는 메뉴 하지만 맛있는 메뉴 이런 메뉴이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아버새라 부르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다 잘 돼야 한 잔 커피에서 한 잔 사 먹을 거 두 잔도 사 드시고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약간 이걸 버티지 못하시고 그냥 온라인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밤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진짜 물밀빛이 다녔거든요. 진짜로. 그냥 아침 9시까지 근무해도 시간이 없었어요. 물건 다 사서 내려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홍콩 대만 수입이 항상 와서 오다를 하자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막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소인들도 거의 안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영업 방식이 좀 틀려진 게 이제는 OO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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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판로엔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 많이 줬잖아요. 여기 권리가 몇 억이었어요. 그러고 줄 서서 기다렸었어요. 들어오려고? 네. 그런데 OO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가게 여기 두 개 버렸어요. 3년 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버렸어요. 우리 최저의 저거만 받고 1,200 받고 아동복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길과 달리 수입 점포 등이 밀집한 집합 상가 내에는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내려? 오일까 하나만 내려. 오일까 하나만? 네. 잠깐만 해. 네. 여기 지금 다 뭐가 있던 자리예요? 숙녀복. 그런데 다 어디 가셨는데? 다 그만 섰지 뭐. 다 집에 갔지 뭐. 왜요? 숙녀복이 안 돼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다 내 공장 갖고 내가 했는데 지금은 다 뭐 장사들이 안 되니까 아유 이건 최악이지.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딱 끝났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희망을 다들 잃어. 점점적으로. 이거 지나면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마이너스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핏을 자꾸 주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9% 줄어들면서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소비는 줄고 그 여파는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들어 10%대로 떨어졌는데요. 코로나 시기 고강도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이 막대했음에도 그 시기를 견뎌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절망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구광역시. 김상현 씨는 7년째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추 있어요, 박스. 박스, 박스. 박스 상추가 4kg짜리가 6만 원이에요. 2kg에 3만 원 밖에 안 신잖아요. 2kg짜리가 4만 원 넘어다가요. 4kg가 6kg. 4kg가 6만 원. 2kg짜리는 없어요? 2kg짜리 있는데 이거 4만 8천 원. 도로비사지. 아이고. 갑자기 이거 언제부터 올랐어요? 어제. 오늘 전부 다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 거죠? 아. 갑자기 올랐어요. 어제까지 상추가 1만 9천 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4만 8천 원 달라고 하던데. 하룻밤 새 2배 넘게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 하지만 삼겹살집을 하는 김 씨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무한 리필 전문점. 식당을 차린 건 2016년. 1인분에 1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원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2주 정도 장사를 딱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4시, 5시에 문을 열면 일단은 여기 손님을 가득 채워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가 보다. 장사가 잘 돼버리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꿈은 3년 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대구. 확진자 숫자에 따라 영업 제한이 반복됐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인건비나 집세나 전기세나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금액이 3천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의 지출이 무조건 필요로 해요. 나라에선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김 씨도 일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천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빌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랬나. 그러니까 빌려준 대로 또 어떻게 되겠나 하니까 5천만 원도 한꺼번에 빌리고. 또 지나니까 그 돈은 또 없어지고 또 녹아가고 녹아지고. 코로나 전엔 하나도 없었던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건을 지금 받으신 걸까요? 8건.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불어난 빚이 3억 3천만 원. 그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로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숨만 쉬는데도 빠져나가는 돈이 약 800여만 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상황이 우리 자식한테는 이 힘든 거를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들거든요. 부김없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갚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인생. 빚은 빚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2021년엔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계속되는 경영난 속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차례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졌던 다중이용시설. 특히 목욕탕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특성상 가장 먼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씩 줄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부터 200만 원짜리 내보내고 또 카운터도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보내고 또 청소, 이것도 170만 원, 남탕, 여탕 내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인력을 내보낸 것만큼의 공백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다 메꿔야만 했죠. 그러니까 3시 반, 3시만 일어나서 그걸 우리가 했어요. 70 넘은 노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며 버틴 3년. 건강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상태에서 119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4일 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달고 나온 게 여기 있는 심장 박동기. 이거를 달고 나왔는데 수술하고 좀 더 있으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목욕 카운터 보고 또 일 다 했어요. 죽을 꼬비까지 넘겨가며 어떻게든 목욕탕 운영을 이어가곤 있지만 각종 비용이 크게 오르는 요즘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22년, 21년, 20년 거를 보면 아무리 도시가에서 많이 썼어도 220, 30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세요. 5월 달에는 470 얼마가 나왔잖아요.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28.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치를 기록한 전기, 가스, 수도여금. 1년 가까이 2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고정 비용이 집세가 340만 원, 580에서 600만 원 정도 공과금이. 매출이 지금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 700 정도. 인건비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 6일을 혼자 일하는 안우람 씨.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안 씨처럼 나 홀로 사장입니다. 개업 이후에 여행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넘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고. 적어도 월급을 받을 때는 저희가 빚이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집을 산다든지 큰 집안에 우한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제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긴 바뀌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임지영 씨. 터졌어. 터졌어. 얼마 전부터 남편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빠 간다. 가신다. 4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 물가와 이자가 오르니 생활비도 크게 올라 한 달이면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가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달 전부터 남편은 부업으로 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미용사. 아내와 함께 부부 미용사로 9년 넘게 키즈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대출은 많고 아이들은 많고 평일 날은 한 명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한 명도 못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맞지. 하하하하 부업을 뛰어 버는 돈은 200만 원 중반. 서 씨처럼 투잡에 나선 가장은 5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이 많다. 그래 이제 진통제 먹고 파스 뿌리고 어깨에다 부고 초보자라고 그러지. 조금 참아주세요. 오구절언도.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합류하는 오후 4, 5시까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손님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아기들이 몇 명 없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코로나 전에는 한 700 이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해요. 500. 거기서 다 나갈 거 빼고 나면 150에서 180 나가거든요. 그러면 300에서 350 순수위기. 그러면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해갖고는 저희가 네 명을 키우고 가게를 이끌어가기는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좋아 뒤늦게 넷째까지 낳고 다자녀 덕분에 4년 전엔 그 어렵다던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습니다. 생애 처음 이루게 된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자영업자 대출과 아파트를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3년 새 빚은 3억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한 1년을 고민했어요. 이제 우리가 과연 저기 들어.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계약할 때는. 가서 살 수 있을까? 코로나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둘이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아껴 살지 뭐. 그러다가 또 다음 날 눈 뜨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진짜 어떻게 살아. 그냥 팔자. 그 다음 날 되면 야 우리 언제쯤 또 거기 살 수 있겠노. 우리 이렇게 안 들어가면 평생 집 못 산다. 그 60만 원 때 이자가 지금 90 이상으로 올라 버렸고. 11월 달부터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 그것까지 갚게 되면 저희가 이제 280 정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날에. 우리 남편 월급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벌써 10월 달에 나가야 되도록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와. 지금도 빵구인데 또 빵구야. 더 빵구야.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나는 자꾸. 자기도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자꾸 보고 있는 거야. 날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적자. 아내 역시 투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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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